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대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피부를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탱탱함이 찰거무 같다 느끼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이들은 눈에 줄만 그어도 예쁜데 나이 들어 성형을 잘못하게 되면 사나워지는 이유입니다 중면에서 눈 성형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번 눈주름 제거하느라고 중면 쌍수화하게 되면 왜 사나워지는지 그 해부학적 관상학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성형의 목적은 주름 제거 수술을 해서 주름이 없는 사나운 눈매의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눈이 선하고 예쁜 여성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하안검 성형술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중년의 눈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관상학에서도 눈은 얼굴에 구화를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양인의 큰 눈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나운 인상을 풍기는데요 자칫 서양인은 눈썹이 낮아야 예쁘다고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혹여는 눈썹이 치켜 올라가서 그런갑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의 경우도 코쪽 눈썹이 낮으면서 바깥쪽 눈썹이 높은 치켜 올라간 눈썹이긴 한데 방금 전과 전혀 다른 순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크면 선하고 여성스럽게 느끼는데요 그럼 눈이 어느 부분인지 해부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눈은 Parfeveral Fischer, Parfeveral Aperture 즉 안검열이라고 하여 이 녹색 타원 부분에 한글로는 눈이 터진 군역을 뜻하는데요 이 눈구멍을 크게 하기 위해 앞쪽으로는 앞트임 뒤쪽으로는 뒤트임 아래쪽으로는 밑트임 위쪽으로는 윗트임 사방트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쌍꺼풀을 만드는 쌍수는 이 녹색 타원형의 눈알 자체를 커지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쌍수를 하면 눈이 커져 보이는 이유는 눈을 녹색 타원형으로 보지 않고 쌍꺼풀 라인까지의 까만 타원형으로 뇌에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의 실제 크기와 쌍꺼풀 라인으로 인한 뇌 착각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시고 이 두 분의 눈을 비교해 보면 분명 오른쪽 여성의 눈이 그 터진 구멍이 왼쪽 여성보다 크고 쌍꺼풀 라인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왠지 왼쪽 여성의 눈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서양의학적인 논리는 더 이상은 없지만 동양사상인 이 관상학에서는 눈썹 아래를 다 눈으로 본다는 전태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쌍꺼풀이 크게 되면 까만 타원형이 커져서 눈이 커 보이듯이 눈썹이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높으면 이 빨간 타원형이 커져 보이게 되면서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양의학에는 눈이 터진 구멍만을 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크게 하기 위한 성형수술로 앞팀, 뒷팀, 위팀, 밑팀, 풀팀, 사방팀을 하게 됩니다만 환상학적 원리에 의하면 눈썹 아래를 다 전태궁 즉 눈으로 간주함으로써 눈이 크면 선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눈의 크기와 눈썹의 위치에 대한 통계학적 비율은 남성과 여성에서 이렇게 차이 난다고 서양의학 논문에서도 검증된 비율입니다 여기 남성의 경우에도 눈알 자체는 어마무지 클 것입니다만 눈썹이 눈을 누르면서 쌍꺼풀 라인도 보이지 않고 또한 눈을 포함한 눈썹 아래 부분이 좀 비좁다는 느낌이 드는 남성적인 비율입니다 여기 두 여성분의 눈동자가 위치한 눈이 뚫린 구멍의 크기만을 보자면 왼쪽은 흡사 눈뜨는 힘이 약한 안검하수 같고 오른쪽 여성의 경우 마치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큼지막합니다만 즉 눈알의 크기만 본다면 오른쪽이 훨씬 예쁘고 순하고 여성스럽게 보여야 합니다만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크면 여성스럽고 순둥순둥하고 애기스럽게 보여서 동안 얼굴로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과연 눈이 크다는 것이 얼굴의 어느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분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았고요 가장 최선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눈동자도 크고 눈이 떨린 구멍도 크고 쌍꺼풀도 크고 눈썹도 높은 조합이 될 것인데 이를 완성할 수 있는 관상 성형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